자 3월 학력평가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떨어지고 있는 사과랑 그 다음에 멈춰있는 사과 그리고 공전하고 있는 달 전부 지구 주변에 있는 진량을 가진 입자들이죠. 지구가 있고 진량을 가진 입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 달은 좀 멀리 떨어져 있을 거고요. 전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이라고 부르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달 같은 경우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계속 꺾이면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구속되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ABC 다 맞다 5번이 답이 되겠고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지금 아직 3월이고 고2 학생들이 아직 물리학 1을 많이 안 배웠기 때문에 앞에 부분의 문제들은 거의 대부분 통합과학에서 물리학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선택해서 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통합과학 내용인데 조력발전은 밀물과 썰물에서 그런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고 파력발전은 파도를 이용해서 발전하는 거죠. 화력발전은 불을 석탄이나 석유 같은 거를 태워서 열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수증기에서 나오는 힘으로 터빈을 돌려가지고 발전을 시키는 거죠. 신재생에너지는 화력발전은 신재생이 아니죠. 그래서 A가 화력발전이고요. 밀물과 썰물을 사용하는 게 조력발전 그리고 아니오가 파력발전 이렇게 되겠습니다. 파력, 조력, 그 다음에 화력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A는 발전 과정에서 터빈을 돌린다. 그렇죠. 화력발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기름, 석탄 이런 것들을 태워서 나온 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거기서 나오는 수증기가 터빈에 가해지면서 강하게 터빈을 돌려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이 터빈이란 게 솔레노이드, 코일이 이렇게 섞여있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일으키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번 맞고요. B는 파력발전이다. 맞고 C는 설치 장소에 제한이 있죠. 밀물과 썰물이 있는 곳에다가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D급번은 제한이 있다고 해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고요. 다음은 연료전지에 대한 내용이다. 수소랑 산소가 만나서 전기가 만들어지고 생성물로 H2O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식을 써보면 H2랑 O2가 만나서 H2O가 되는데 앞에 숫자가 맞아야 되니까 이렇게 숫자를 맞춰서 수소 두 개랑 산소 하나가 만났을 때 물 분자 두 개가 만들어지면서 전류가 흐른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수소 원자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있고 수소 원자의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있고 이 O에는 굉장히 커다란 양성자가 있는 거죠. 주변에 전자들도 많고요. 굉장히 많을 텐데 얘는 이제 플러스가 얘네들을 당기는 힘이 수소 원자보다 훨씬 세니까 이쪽으로 전자들이 넘어가면서 얘가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상대적으로 얘가 플러스를 띄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당기는 힘에 의해서 붙어서 결합을 하게 된다. 최종적으로는 붙어서 이 전자들을 공유하게 되는 공유 결합 형태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흐르는 전자를 이용해서 전류를 가지고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연료전지다라고 합니다. 요즘 핫하죠. 수소 자동차 이런 거 그런 게 다 이렇게 생성물로 물이 생성되니까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생성물은 H2O다. 맞고 전자기 유도가 아니라 이거는 화학 반응을 이용해서 이런 화학 반응에서 전자의 이동에 의한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전자기 유도는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화력발전이나 수력발전 같은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발전 기술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는 연료전지이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가 아니에요. 전류는 기역 방향으로 흐른다. 기역 방향으로 전자가 흐르고 전류는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약속을 했죠. 그래서 기역번은 기역은 틀렸다. 전류 방향이 아니고 전자의 흐름의 방향입니다. 기역은. 그리고 전류는 그 전자 흐름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답을 해야 됩니다. 자, 답은 1번이고요. 1번이고요. 그리고